윤대통령을 왜 보호해야 되죠? 윤대통령이 뭘 잘한 겁니까? 우리가 왜 윤대통령을 보호하게 났어야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당연히 우파하니까 윤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윤대통령이 뭘 한 거죠? 지난 4년간 여러분 방송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뭘 한 겁니까 지금? 그분이 뭘 한 거죠? 내일 선거하나 1년 후 선거하나 10년 후 선거하나 3년 후 선거하나 선거계가 결정돼도 만든 거 아니면 그분이? 누가 그걸 만들었으면 그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스페인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분이 있는데 사람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그러나 뭐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양반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파하니까 보호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뭘 했습니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 보호해야 되죠? 헌법에 책무를 다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호해야 되죠? 대통령이 대통령 책무를 다 하는데 왜 이름 났어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 다 났어야 되죠? 보호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데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스페인어 자격으로서 반드시 그분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권리 의무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책무를 다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나스가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이유는 저는 물음표거든요. 헌법상 책무를 전혀 다 하지 않았는데 왜 보호해야 되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하실 수가 있으면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호를 왜 해야 되냐고요. 국민들이 뭡니까? 내일 선거하든 모레 선거하든 1년 후 선거하든 간에 선거 결과가 결정된 사회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래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고? 우파니까? 그건 아니죠. 그 양반이 우파인지 자판지는 나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게 되면 어떻든 우리 운명이 뭡니까 다 결정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물론 논쟁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 보고 제가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통령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또 나서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의문은 제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면 그러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답게 행동하면 당연히 나서야 되죠.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2년 6개월간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걸 한 문제로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 책무를 다 했습니까? 네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도덕질을 발생한 겁니다. 거기에서 말 한마디 했습니까? 그걸 지켜 대통령 군안을 이용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오늘 스페너 분 한 분께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논리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파니까 저쪽은 좌파니까 우파는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우파인지 좌파인지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입으로 우파니까 보호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A씨를 열렬하게 여러분들 찬양한다. 좋다 이야기죠. 그건 본인의 개인 선호니까. A씨가 뭘 했는데? A씨가 자기 역할을 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보호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없는 것은 본인이 잘해야 이런 보호가 되는 거지. 본인이 잘 못하는데 보호해야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잘해야 이런 보호를 하는 거죠. 본인이 잘하도록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오랫동안 하여 온 거 아니니까 본인이 잘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계속 불이 번져 가지고 본인한테 불이 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주장을 펼칠 때 여기 간단한 방송상이지만 자기 의견을 가지고 강하게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보호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씩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보시면은 좀 이야기가 끝으로 흘렀는데 의로대란 실체를 한번 보시죠. 책임 소재를 맹악하게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00%가 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청원 성립이 끝난 겁니다. 2천 명 의과대학 정원 정원정책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7월 24일이 시작됐는데 다 끝난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겁니다. 지금 3건 가운데 2건이 통과가 된 겁니다. 이 청원 취지를 보시면은 아주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한 번씩 따져봐야 됐냐 의로 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단기 2천 명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를 몰아붙이는 정부는 의로 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천 명 증가에 협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고 준비도 없는 사무졸속 정책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사람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입니다. 또한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고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여 2천 명 정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 교육 평가 기관을 건박하고 의학 교육의 부실을 핵적하며 사태 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2천 명 정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의 진실을 더 이상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에 지금 당장 국정종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청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체크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보시죠. 국정조사 시실을 통해 아래 내용을 규명을 요청합니다. 여기 사내아이님께서 보호가 아니라 탄핵에 종조한 건데 그거는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발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냥 시원차나 탄핵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탄핵에 동의하면 보호를 해 주지 않는 것이죠. 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에 동조하면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런 것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국정조사실실을 통해 아래 내용 규명을 요청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아니 사내아이님 이재명이 대통령인 게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3년 후에 여러분들 선거하나 1년 후에 선거하나 한 달 후에 선거하나 권력은 넘어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내아이님은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들으시면서 그게 감이 안 잡힙니까? 3년 후에 선거하나 1년 후에 선거하나 한 달 후에 선거하나 선거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선거결과가 뻔한데 뭡니까? 끌려나오던 뭐가 상관이냐 말입니다. 알아서 다 하겠죠. 이분이 굉장히 이 내용을 잘 아시는데 이게 상세하게 지적한 겁니다. 체크해야 될 것이. 국정조사실실을 통해 아래 내용 규명을 요청합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가 2,000명 결정과정 규명 다 나옵니다. 보건의로발전계획 수립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논의 및 결정과정 보건의로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결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결정 장관의 2,000명 결정 및 시행과정 어느 곳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의과대학 정원 배정과정 규명 의대정원배정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과정 교육여건을 반영한 배정인원의 결정과정 각 대학별 정원결정과정 그러니까 의료계 상황을 증악히 아시는 분이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세 번째 의사 1만 5천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규명 정부는 향후 10년 후에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함 이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 규명 정부는 현재도 5천명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이러한 부족의 과학적 근거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할 수가 있겠죠.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까 아주 여러분들 세밀하게 그야말로 수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규명 진로유지 명령 및 응무 개시 명령 사직수리 검지 명령 2025년 3월 복귀 불가 의대생 휴학처리 검지 방침 규명 전부 다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가 다 밝혀져야 될 사안입니다. 이런 거 그냥 숨기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5번 의대생 휴학처리 검지 방침 규명 의대생들이 제출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휴학계 미성인 방침의 적절성 규명 당연히 휴학계 내성을 수리해둬야 되는데 누가 그걸 막았냐 다음에 전부 다 사법처리 대상 될 겁니다. 그거 있죠. 월권 같은 걸 가지고 한국의학 교육평가한 독립성 침해 시도 규명 의과대학 정원 증가에 따른 교육 여건 준비 및 관련 예상 확보 현황 규명 전공의 미복기에 따른 정부 대책 규명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죠? 시시 비비를 따져야 될 사안인 거죠.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 다음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수사에서 밝혀야 될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의대생 미복기에 따른 정부 대책 규명 의정합의체 말이나 정부 대책 규명 전부 다 나오는 거죠. 민재 오빠님 누구누구는 뭐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가질 수가 있죠.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당이잖아요. 실제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망은 그렇게 공식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소원은 남북한 통일이지만 남북한 통일이 되는 것은 실제지 않습니까? 이미 게임이 상당 부분 끝난 거잖아요. 대책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타이밍을 놓친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계시는 분이 정원수도 문제지만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도 의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 독소조항들이 특히 필수의료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공제 취급을 받아 항상 국가의 명령에 동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 분이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기용 장관께서 주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아마 전공의 쪽에 계신 분이 가 하시는 것 같은데 장관께서 전공의들의 개인적 선택에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드셔야 되고 개개인의 전공의들의 선택에 모여서 국민 복원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은 뭔가 아닐까 전공의들이 개인이 수련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개인이 선택이 공공의 선택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럼 개인의 선택에 공공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일이고 국가의 이익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선택을 공공의 이익을 항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제도를 만든 다음에 장관께서 전공의들 보고 개인의 선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경기도 의협회장 1인 시위하는데 용산 사복 경찰 20명이 회장을 둘러싸고 협박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니 중국 공안인 줄 우리나라가 헌법과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된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전공의한테 하는 일은 당연한 보건복지부 행동들의 경악을 당연한 것으로 보게 됐습니다. 공감 능력도 없고 어깨에 힘주고 끌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피의자를 항상 불러가지고 수사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당신들이 억지로 자존심에 상처내고 내보냈지 않습니까? 오늘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들이 없는 게 아니라 면허가 있지만 그 분야를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전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외과, 산부인과, 박성현 등등입니다. 그리고 의료와 함께,